안녕하세요 저희들 1부 마지막 두번째 1, 2, 1입니다 저희가 노을진의 저녁과 굉장히 잘 어울리는 곡들을 많이 듣고 있는데요 아쉽게도 지금 노을이 진단치만 여러분 노을진의 분위기를 상상하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첫 곡은 아이유의 에이신데요 여러분 다같이 따라 불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악고 한번 해줘 서현은 예루야 아라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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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라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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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